안녕하세요 모터스포츠 이야기 쉽게 전하는 채널 체커스입니다 이번 주말은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가 열립니다 이곳은 모나코와 같은 시가지 서킷인데 지난번과 같은 지루하게 이를 때 없는 레이스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제르바이잔이 왜 모나코와 같으면서도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번 그랑프리는 꼭 봐두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모나코 그랑프리 때문에 지루함을 참을 수 없었던 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예선, 사고, 비가 아니면 딱히 볼 게 없었던 레이스였던 탓에 지루하게 이를 때 없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레이스가 아제르바이잔이니 벌써부터 지루함에 PTSD가 올 것 같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좀 다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가 열리는 바쿠 서킷은 생긴 건 모나코인데 레이스는 몬자처럼 펼쳐지니까요 모나코와 몬자는 포밀러몬에서 완벽히 상반되는 서킷인데 어떻게 두 성격이 하나의 서킷에 다 들어있을까요? 일단 모나코와 비슷한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시다시피 여기는 전형적인 시가지 서킷입니다 서유럽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만나서 고풍스럽고 독특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 점과 함께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나가는 구간들이 제법 있어서 분위기는 확실히 모나코와 닮았죠 게다가 시가지 서킷인 만큼 타이어 마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온갖 종류의 타이어 가루들이 도로에 깔려 있어서 그립 레벨도 다소 낮은 편이죠 기온은 거의 5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것도 꽤 비슷합니다 그런데 건물과 건물 사이의 구간은 의외로 시원합니다 습도가 낮거든요 이런 곳은 노면 온도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얼핏 하이다운 포스 셋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쿠 서킷은 몇 년째 로우 다운 포스 셋업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최고 속도가 무려 378km나 되니까요 사실 시가지 서킷처럼 복잡한 구간은 섹터2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90도의 코너와 직선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트랙폭이 좁은 구간들이 많긴 하지만 90도로 꺾이는 코너는 대부분 저속 코너들입니다 그래서 다운 포스를 많이 요구하지 않죠 대신 직선에서 승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파워 유닛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추월이 직선에서 대부분 일어나죠 특히 상행선과 하행선이 맞닿은 아주 독특한 구간부터 피니쉬 라인까지 이어지는 섹터3 구간은 엄청난 출력을 필요로 하며 DRS존까지 있기 때문에 추월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바쿠 서킷의 실제 성격은 모나코보다는 오히려 몬자와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시원시원한 레이스를 볼 수 있죠 물론 좌우로 방호벽이 단단히 막고 있어 풍경은 좀 답답하지만 적어도 모나코처럼 풍경만 그럴듯한 레이스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지난 레이스에서 페라리의 타이어 전략을 보고 실망한 분이시라면 그래서 이번 레이스에서도 많은 기대를 걸지 못하겠다고 미리 체념하신 페라리 팬분이라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페라리가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계속 하도록 하고요 이유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피렐리는 이번 레이스를 위해서 C3, C4, C5까지 가장 부드러운 타이어 컴파운드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종류의 타이어로만 셋업을 했다는 건 그립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타이어 마모도나 내구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타이어 교체 전략으로 대입해보면 아마도 원스탑으로 레이스를 끝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뜻이기도 하죠 사실 지난 레이스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누가 더 빨리 대처하느냐와 같은 임기응변 능력이 빛을 발휘했다고 봐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레드불은 확실히 강한 편이죠 반면 이번 레이스는 레이스카가 가진 스피드로 승부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와 같은 이벤트를 제외하면 타이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적고 직선이 많으니까 레이스카의 퍼포먼스가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해도 좋겠죠 그런데 바쿠는 예선이든 레이스든 전체 분위기가 뒤집히는 일이 꽤 잦았습니다 이유는 사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지난 시즌 아제르바이장 그랑프리 예선에서는 무려 4번의 레드플래그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예선에서 이렇게나 많은 레드플래그가 나오는 것도 아주 드문 일인데 4번이나 예선이 중단되면서 순위가 꼬여버린 드라이버가 꽤 많았죠 반면 이게 행운이었던 드라이버도 있었습니다 바로 샤르 르클레르입니다 물론 샤르는 레이스에서 결국 페이스 부족으로 순위를 내어줘야 했지만 그래도 이런 행운이 자주 발생하는 게 바쿠 서킷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로 인한 이슈가 잦은 만큼 팀들도 팬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섹터2입니다 이 구간은 건물들 사이로 통과해야 하는 곳인데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레코드 라인을 갖고 있어서 추월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만 잠깐이라도 리듬을 놓치면 곧바로 방호백과 충돌해야 합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9번 코너부터 15번 코너까지만 딱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중 이동에 따른 브레이크 바이어스를 조정하느라 드라이버들의 손도 아주 바쁜 구간입니다 그 탓에 지난 시즌 이곳에서 일어난 사고의 대부분은 9번에서 15번 코너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죠 특히 15번은 내리막 끝에 있는 80도에 가까운 코너인데다가 트랙폭이 아주 좁아서 꽤 많은 드라이버가 여기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샤를, 막스, 렌스, 안토니오, 카를로스, 그리고 유키가 이 섹터에서 사고를 일으켰죠 그렇다고 이곳을 수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자면 건물을 밀어야 하는데 레이스 흐름 개선하자고 수백 년 된 건물을 밀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는 우리에겐 이런 게 변수고 이벤트라 흥미롭게 지켜볼 뿐입니다 모나코 때 안타까운 전략으로 쓴맛을 봐야 했던 페라리 팀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번 그랑프리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는 모나코처럼 아주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진 않으니까요 대신 레이스카 퍼포먼스가 아주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지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페라리는 현재 그리드에서 가장 빠른 레이스카를 갖고 있는 팀입니다 한 번 뿌리치고 1위로 올라가면 레드불이 아무리 쫓아가도 잡을 수 없었죠 특히 샤르르은 한 번 페이스를 잘 타면 끝까지 크루징하면서 우승을 차지하곤 했습니다 반면 레드불은 스피드가 빠른 트랙에서는 기대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 레이스카에서는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아드리안 뉴이가 팀의 테크니컬 오피서로 있는 한 직선에서 가장 빠른 레드불 레이스카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이렇게 직선 스피드가 중요한 트랙이 시즌 전체에서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곳도 꽤 극단적인 디자인인데 이런 곳보다는 코너 스피드가 중요한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동안 레드불의 분위기를 봐서는 버릴 수 있는 카드는 빠르게 버리는 편이었죠 물론 지난 아제르바이장 그랑프리에서는 막스가 1위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었습니다 직선에서 타이어가 망가지는 일만 아니었더라도 우승도 가능했을 거예요 그만큼 직선에서도 빠르긴 하지만 지금 페라리와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이스에서는 큰 기대보다는 안정적인 마무리를 기대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반면 멜세레스는 포퍼싱 문제만 잡혔다면 조금 기대해도 좋습니다 점차 퍼포먼스가 향상되고 있는 멜세레스는 모나코는 완전히 깔끔하게 버렸죠 그래서 이번 그랑프리부터 다시 시즌 페이스로 돌아온다고 봐도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직선이 많고 스피드가 아주 빠른 구간이 있는 만큼 포퍼싱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이번에도 큰 기대를 걸긴 힘들 듯 합니다 메르세데스와 마찬가지로 모나코라서 그냥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한 레이스를 보냈던 팀들은 이번 그랑프리를 기점으로 다시 경쟁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중위권에서 주목할 만한 팀은 알파로메오와 알핀입니다 이 두 팀은 이제 단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물론 알파로메오에서 포인트를 벌어오는 사람은 가장 발테리 보타스 뿐이긴 합니다 달리 해석하면 지금 두 팀 통틀어 가장 인상적인 결과를 내는 사람은 발테리 뿐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나마 천만다행인 건 올해 알파로메오의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맥라렌과 포인트 차이는 제법 있는 편이라 발테리 혼자서 잡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 지금 맥라렌도 랜도 혼자서 포인트를 벌어오는 외벌이 과정이거든요 알파로메오가 발테리에게 전력을 조금만 더 집중하면 맥라렌을 잡는 것도 불가능은 아닐 듯 합니다 이번 레이스부터 조금 더 알파로메오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아제르바이장 그랑프리 예선은 우리 시각으로 6월 9일 토요일 밤 11시부터 열리고 레이스는 6월 10일 일요일 밤 8시부터 개최됩니다 체커스는 아제르바이장 그랑프리가 끝나는 대로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랑프리 리뷰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모터스포츠의 이야기를 쉽게 전하는 채널 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